대한민국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점순이를 기억하실 거죠. 점순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점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면 시간 아까우니 여기서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들 머릿속으로 점순이를 생각하며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에는 비혼방이라는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혼방의 역사는 8년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메르스 갤러리가 생겨나면서 같이 생겨난 게시판이죠. 또한 한국 20대 여성들의 50%는 비혼을 하겠다 선언할 만큼 비혼에 진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남성들의 36%는 비혼을 선언했다는 걸 보면 남성들이 결혼을 더하고 싶어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한국 여성을 비싼 값을 주고 결혼하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으며 메갈리아가 등장한 뒤로 계속해서 떡낙하던 결혼율은 12년 만에 증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결혼율을 캐리한 결혼은 바로 국제결혼이라는 게 팩트로 밝혀졌죠. 여러분 주변에는 국제결혼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명 중 1명은 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더욱 증가하는 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게 팩트이죠. 1년 만에 40%의 급등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결이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사실인 겁니다. 아무리 기싸움을 하려고 해도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선택하는 걸 점점 꺼려하는 건 팩트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소설 속 점순이를 떠올리며 영상 집중해 주세요. 여성시대는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결혼 급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댓글을 보시면 한국 여자가 버린 한국 남자 니들이 데리고 가세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남자 원래 싫어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본은 업보를 청산하라. 제발 더 데려가주면 안 되냐. 전 세계가 극혐하는 한국 남자를 일본 여자가 데려가는 건 일제강점기에 업보이다. 제발 결혼해서 쪽국 가서 살아라. 라는 식으로 한국 남성들의 국제 결혼을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째 뭔가 좀 의아하죠? 216개의 댓글 모두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 결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속내는 어떨까요? 국제 결혼 원하는 남성들에게 거기 여자들도 눈이 있는데 한남이라고 다 좋아하는 줄 아나? 한국에서 여자 못 만나면 여자 못 만난다. 일본 여자 선택 못하면 동남아 여자 선택한다는데 죽이고 싶다. 매매혼 작작해라 우리나라 여자들에게 민폐다. 제발 매매혼 금지시켜라. 와 진짜 국제 결혼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진짜 너무 예쁘고 어린 백인 학생이 국제 결혼했는데 79년생 21살 차이나는 남자랑 결혼했더라 시발. 국제 결혼은 여성 인권 박살내는데 막아야 한다. 자국에서 한국 여자 못 만나니까 도태남들 아득바득 몸부림치면서 국제 결혼하는 거 짜증난다. 라는 식으로 어째선지 몰라도 국제 결혼하는 남성들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남성들이 일본 여성과의 결혼율이 40%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 악물고 응원하던 여성들의 진심은 결국 제발 국제 결혼하지 말고 자국 여성 만나라 울부짖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이 보이시죠. 점순이를 생각해보세요. 남자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티를 내기 부끄럽고 그러면 기싸움에서 진다고 생각하는 자존심 때문에 앞에서는 모질게 굴고 한낱말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점순이. 그 진심은 연애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댓글 3만 8천 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잘자요 출근했어요 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다면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질 것 같다 말하는 여성 인권운동가들의 모습이 진심이랍니다. 아 그렇다고 혹시 fm리스트들도 잘 개몽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출근했어요 어쩌고 너무 좋아요 라고 사랑에 빠진 여자의 댓글 윗댓글을 보시면 연애는 하고 싶고 돈 쓰긴 싫다는 김치녀 마인드를 화끈하게 보여준다는 사실. 오늘은 점순이 같이 행동하는 여자들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여성들은 누구보다 한국 남성을 좋아하지만 왜 그걸 밝히길 싫어하는 걸까